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코너죠. 자 오늘은 아주 심플합니다. 전세냐 월세냐 전세 살면서 저축할까요? 월세 살면서 투자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30대 초반 불인입니다. 전세 살면서 저축할까요? 월세 살면서 투자할까요? 이 내용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라 쓰고 곧 중반이라고 읽는 그러면 33살이죠. 33세 불인입니다. 그냥 33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갖게 돼서 벼락거지 박탈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어요. 직장인이고 여자입니다. 현재 서울에 전세 1.2억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월세 5천에 50으로 바꾸신대요. 그래서 이사가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주택자겠죠. 여러분들 다주택자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종부세가 중가가 더 되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1억 2천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5천에 50으로 바꿀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어 저 싫은데요.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개갱권 뭐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 개갱권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 그래 마침 잘됐다. 저 들어갈 거예요. 제가 실거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라. 라고 해버리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잉담님의 너무 유명한 영상 전세 살지 말라. 2017년에 올렸죠. 이걸 보고 월세로 가야 하나 싶다가도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전세 살면서 돈을 더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 30대 초반 불이니 전세 살면서 돈을 더 모아야 될까요? 월세 살면서 투자해야 될까요? 이 고민이요. 그런데 지금 자산이 9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대출이 5천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식 코인 등으로 2.4천만 원 그러니까 2,400만 원 청약 통장 600 현금 1천만 원 곧 생겨요. 현금 1천만 원 곧 생겨요. 그리고 연봉 6천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짜리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선택을 뭘 하고 싶냐면요. 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1억 5천 정도의 전세를 간다. 이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1.2억 정도에 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구해보려고 했더니 주변이 한 1억 5천 정도로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가고 이자 20만 원 정도 내면서 돈을 더 모으자. 그러면서 지금 현금 1천만 원 정도까지 이번에 곧 들어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식을 좀 빼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 5천 있죠? 이거 합치면 얼추 3, 4천만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걸로 경매를 한번 해볼까? 이게 1번. 자 그리고 2번은 월세 5천에 50으로 바꿔주고 왜냐하면 이걸 지금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제가 들어가서 살게요. 나가주세요. 이래버리면 지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5천에 50으로 전환을 하고 경매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다. 전세 사는 것보다 한 30만 원 정도 월세가 더 나가니까 이걸 벌어야 된다. 이거죠. 경매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음으로. 이런 건 아닙니다. 경매 2건 이상 도전 가능. 잘 모르겠어요. 여기 경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공부해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제3의 방법으로는 저렴한 월세를 알아본다. 주말에 부동산을 가봤습니다. 서울 원룸은 못해도 1천에 50이에요. 관리비까지 하면은 60만 원입니다. 청약을 고려하면 경매로 오피스텔이나 1억이야 빌라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1억 5천 이내로 전세를 구해서 그냥 공부를 하면서 살까? 아니면은 이거를 월세로 바꿔가지고 5천에 50이든 더 싼 거든 바꿔가지고 뭔가 투자를 좀 해볼까? 이 선택의 기로에 계신데요.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면서 투자하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도 투자를 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역량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세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분도 있었고요. 월세를 사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여성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세 살지 말라는 거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지금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라면은 지출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저는 그냥 이게 궁금하네요. 뭐라고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팽팽해요. 우리 채널에 올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전세 살면서 저축하라는 게 45% 월세 살면서 투자하라는 게 55%인데 저의 선택은 뭘까요? 저의 선택은 월세 살면서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정확하게는 월세를 살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뇌피셔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사연자분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이분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자산이 9천만 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도 조금 이상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9천만 원인 거는 맞죠? 자산은 자본 플러스 대출 부채니까 자산이 9천만 원이신 건 맞는데 여기서 어차피 대출이 5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면요. 실제로는 4천만 원 있으신 거고 그중에서 현금 1천만 원은 곧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3천만 원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연봉은 6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은 5천만 원 만들어 놓기만 하고 쓰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본 자체는 4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이 곧 들어온다는 게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연봉 6천인 분이 현금이 곧 천이 들어온다? 그거는 뭔가 상연화 보너스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누구한테 빌려줬다고 받는 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서울의 전세 1.2억 원룸에 거주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대출이 5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보증금 1억 2천 중에 대출 5천을 빼면요. 7천만 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지금 자산을 9천만 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잘못 적으신 거죠. 정확하게 자산은 더 많고요. 자본, 내 돈으로만 따지면 한 1억 천 정도가 있으신 겁니다. 이대로 지금 적어주신 것만 보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되게 없다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보증금까지 합치면 1억 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3살에. 근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였습니다. 청약통장이 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약통장 600만 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낼까요? 사람이 10만 원 넣던지 5만 원 넣던지 3만 원 넣던지 만 원 이렇게 넣지 않을까? 근데 만 원 잘 안 넣는단 말이지. 그리고 3만 원도 좀 애매해. 그리고 5만 원 정도 좀 넣을까? 아니면 10만 원 넣을까 하거든요. 근데 10만 원 넣으려는 사람들이 보통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분양 하려면 10만 원씩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10만 원에 60개월 하면 딱 6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60개월 정도의 청약통장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제가 추리를 해볼 때 직장 6년 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으로 60개월이면 한 6년 차? 그럼 직장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청약통장 같은 거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붙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분이 지금 연봉 6천만 원에 실수령으로 치면 한 42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그냥 제가 막 넷픽셔를 돌려보면은 한 6년 차라고 가정을 하면 연봉 한 4,500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매년 한 5% 정도 인상이 됐다고 가정하면 연봉이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봉을 올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해보는 거죠. 제가 이걸 왜 개선했냐면 1억 천을 만들려면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를 저축을 하게 되면은 한 대충 1억 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건 모두 저의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저축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이거는 낭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절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을 사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까 뭐가 있었죠? 주식하고 코인 조금 합쳐가지고 2,400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쪽에 지금 약간 경험이 있으신 거 정도. 근데 지금 또 대출받아가지고 전세를 살고 계세요. 지금 사회생활한 지 한 5, 6년 차는 되셨을 텐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아 부동산 쪽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쪽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공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전세 살고 있으니까 돈은 다 묶여 있고 하니까 아 코인하고 주식 같은 거 좀 해볼까?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거잖아요. 1번 투자할까요? 아니면 2번 저축할까요? 근데 저의 대답은 둘 다 해라. 둘 다 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억 천 정도의 자본이면 사실 투자금으로는 충분합니다.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뭐 한 3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있어요? 이러면 조금 모자라요? 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1억 정도면 지금 돈은 많으신 거예요. 이걸로 투자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괜히 뭐 이자보다 더 비싼 월세를 내면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겠냐. 그냥 전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월세를 가서 비용을 더 내냐? 그 이유는 당연히 있죠. 전세를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2년간 돈이 묶이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내가 빼낼 수 있지만 주인, 그 집주인한테 준 돈은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인연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전세 다른 사람 구해주고 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2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돈이 묶인다는 게 우선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받게 되면 지금 대출 규모 DSR에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는 거는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월세가 아깝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아까울 수는 있죠. 근데 이 월세도 최소로 좀 싼 집으로 가서 이 월세 자체를 좀 낮추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1억이 있잖아요. 어쨌든. 보증금 천에 얼마 떼면은 1억 정도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자를 받는다고 치면 아무리 못해도 요즘에 1% 정도는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자 높은 데로 가시면 1. 몇 프로짜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로 어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또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전세는 2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년은 사실 공부하기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공부, 투자 공부 같은 것들을 무슨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2년간 머리 싸매고 해야 되는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지금 2년간 공부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세 갈 필요도 없다. 돈도 있고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부는 길면 반년 정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분은 지금 기존에 살던 집의 어떤 수준도 있고 그리고 지금 5천에 50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포기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문제예요. 주거 환경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제가 옛날에 강과장님 있잖아요. 유튜버 강과장님이 제 영상을 보고 그때 옮기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동네 살면서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다가 제가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그 영상 보고 회사 바로 앞에 걸어서 5분 거리에 고시원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집은 그냥 잠자는 데다. 그냥 잠만 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집에서 다양한 걸 하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은 그냥 잠만 자면 되고 회사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덜 걸리면 돼요. 그런 데에 있는 가능한 한 싼 집. 저는 서울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싼 집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엄청 싼 집 많습니다. 그 집의 퀄리티가 떨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면 사실 출퇴근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늘어난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하면 거진 60만 원이 들어요. 라는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이분은 지금 관리비가 부과되는 집 정도를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사실 버려야 됩니다. 관리비가 없는 데는 빌라 같은 데들은 관리비가 별로 없어요. 많아야 만 원, 이만 원 이런 거지.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 원룸형 건물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곳들 뭔가 관리가 되는 곳들을 가려고 하면 사실 비용도 좀 높을 뿐더러 관리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빌라 쪽을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빌라를 가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빌라 가서 사는 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 빌라라고 해서 다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빌라에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거기서 또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답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친구나 지인을 같이 찾아서 쉐어를 하셔도 되고요. 자 거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돼서 벼락거지 박탈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적어주셨는데 요즘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분은 지금 자책을 마음으로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책을 할 거면 자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자책을 하면 아 맞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지 자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내 인생을 바꿀 시간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잘못했지 맞아 술 한잔 먹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앞으로 더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해요. 어떻게 그런데 살아요. 저는 그런 집까지는 못 가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분명히 회사로 걸어갈 수 있는. 이거는 대중교통을 타시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 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어떻게 조그마한 집에 가서 사는 게 100배 나요. 그러니까 나는 더 고생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챙기기 시작하면 남과 벌어진 거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증금은 천만 원만 딱 잡자 이거죠. 그리고 월세는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최소화 최소화의 의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 가능한 한 낱개.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주식과 코인은 이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사선을 넣어놨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쪽에서 유의미한 어떤 그런 성과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주식이나 코인에 한 2천 몇백만 원을 넣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났으면 이 글을 안 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천에 50짜리 가면서 나머지 돈을 다 주식이나 코인에 넣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사실 직장인 분들 치고 주식이나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코인을 안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들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남들이 돈을 다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다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투자만 하면 당연히 돈이 불어날 것처럼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1억 가지고 내가 부동산 투자가 됩니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1억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냐. 연봉 6천이시면 DSR 지금 4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DSR 40% 잡으시면 대출이 대략 3.3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대출 이자가 3.5에서 3.8 정도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3억 초반 정도는 나와요. 근데 이게 LTV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집을 살 때 4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 3억 5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적어질 수는 있지만 내 능력치는 3.3에서 3.5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LTV로 좀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신용대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받고 주담대 한 5, 60% 받고 하면 거기다 내가 또 1억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4억 정도는 바로 살 수도 있어요. 4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금 내가 서울에 출퇴근을 하지만 약간 경기권으로 나가면 바로 그냥 실거주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본인이 되게 돈이 적다. 나는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투자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아예 실거주를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월세 살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거주 집을 구하셔서 이사를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나는 계속 월세 살면서 전세 끼고 신용대출에 1억 더 해가지고 더 큰 걸 사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공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4억이면은 살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아보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만 진짜 바짝 공부하시면은 뭐 기본적인 수준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공부만 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투자 경험과 이론 공부를 같이 해가면서 뭔가 약간 좀 실전에서 투닥투닥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실거주 사는 거죠. 4억짜리 이하로 사는 거예요. 경기도권에 하나 사서 서울로 출퇴근하면 되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면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재밌어서 여기 좀 하나 체크를 해놨는데 이 표현이 뭘까요? 이분은 지금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생각을 그만하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건 거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뭔가 투자를 하려면 공부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책을 봐라. 책도 한 30권을 보고 보다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책들을 또 보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고 또 블로그 카페에서 또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그만해라. 이 실행하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백날 세우고 무슨 플래너 만들고 가계부 적으면 뭐하냐고 가계부 적어가지고 이번 달도 다 썼네. 마이너스네. 라고 적으면 자책밖에 더 합니까? 중요한 건 가계부를 적는 게 아니고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은 의미가 없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저축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 뚝 떼 놓고 나머지로 쓰면 되는 거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돈이라는 건 딱 내 능력만큼 옵니다. 내 능력만큼 나에게 오는 게 돈이고 내 능력보다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나갈 때 더 데리고 나가. 그런 게 돈이더라. 그래서 돈이 내 능력만큼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고민 그만하고 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시면 제가 봤을 때 반년만 지나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서 내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셨다면 그쪽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우선 실거주용 집을 하나 4억대 이하에서 하나 사보시든지 아니면 전세를 끼고 미래에 들어갈 집을 하나 사시든지 그거는 6개월 정도 부동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